안녕하십니까 강진아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고향 경기도 강주인데요 여기 지금 미치기집이 대박나는 집인데 코로나 19시기 때문에 요금 시간을 9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선임이 없어 이래도 되겠어요 진짜 150만원 준대 그거 가지고 안돼 1억 5천 달라고 그래 하하하하 여기서 일단 한잔 먹겠습니다 아 코로나 빨리 없어져야 돼 큰일났네 안녕하세요 이사 한번 해 자랑 한번 해 마스크 써야 좋은거야 천호동의 쌍칼 형님이야 이 형님 착하게 살게 형님 이거 맛있어 자 그럼 제 자리 여긴데 비도 오고 한잔 빨아야지 어떡해 외로워 여자도 없고 뭐 한잔 합시다 하하하하하하 잘 여자는 없어도 돼 괜찮아요 아 이 이 이혼한 지가 3년 밖에 안냐는데 뭐 됐어요 저는 우리 팬여러분들만 있으면은 여자보다 더 행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미역할 건배 끊으세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먹어서 아우 맛있네요 고기가 장애인산 인가봐요 이래서 동네에요 아유 장사가 잘된 게 없었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코로나가 사람 줄이 생겼어요 아유 정말 제가요 이 무대에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쇼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야마가 도는지 요즘에 하 진짜 너무나 힘들어 너야 돈 대출 좀 받았어 그걸로 사는거야 하하하하 괜찮아 극복되겠지 자살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갖고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심리하십시오 화이팅 한번 하시고 아유 먹자 다시 건배 우리 조직을 왜요 어디있어 강진아는 할 수 있어 나는 오뚜기야 오뚜기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저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강진아님도 강하잖아요 강하잖아요 그럼 강진아는 조선 백자의 고장입니다 고자기의 고장입니다 왕실 고자기 조선시대 때 저 임금님한테 고자기를 만들어서 진수한 곳이 우리 경기도 강주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강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자기 사러 오세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강진아는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채널 보좌 로듬석밥 하하하하 좋아 아유 좋아 자 마지막으로 건배 한마리 하구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힘내주고 잘 살거야 모든 일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콕복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고 안녕히 계세요 감독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카트 좋았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